의원님 현아 네 반갑습니다. 어느새 혼자 수다를 떨다 보니까 19분 18분 20분 2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 영준님 저 이번에 1인 건축사 사무소 취직했습니다. 오 축하드려요. 개업하신지 1년이 아직 안되셨다고 해요. 혹시 조심하고 점검하고 직장생활을 시작했으면 하는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소장님께서 이제 건축사 자격증이 있다는 전제 하에 이제 건축사보 건설기술자 등록 그리고 실무수련 신고 이런 것들은 다 챙기셔야 되고 그래서 건설 그러고 나면 이제 건설기술자 교육도 받아야 되고 네 이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좀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이제 경력관리에 관련된 것을 잘 챙기시는 게 일단 좋고 연봉계약서 매년 연봉협의 협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계약서 내용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3월 달부터 개강일 텐데 제가 좋아서 건축 진로로 정하여 대학을 다니게 되었는데 설레는 한편 벌써부터 걱정 산더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꿈에 대한 확신은 있는데 긴장되어 두려운 느낌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사실 시간이 약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건축학과는 이게 어느 순간부터 소속감이 생기면 그냥 그걸로 사실은 적응이 완전히 끝이거든요. 근데 그 소속감이라는 게 내가 이제 과제를 몰입해서 학교에서 밤도 새기도 하고 집에서 뭔가 작업도 해보고 또 사람들과 회의하면서 조별 과제도 해보고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어느 순간 금세 적응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도 똑같았거든요. 스무 살 때 오리엔테이션 한다고 강당의 건축학과 학생들 쫙 다 모였을 때 막 그 긴장감 아 나 이제 어디로 배치받는 걸까 어떤 교수님하고 수업을 하게 되는 걸까 또 같이 입학하게 된 친구들은 어떤 실력을 갖고 있을까 얼마나 공부 잘하는 애들일까 저 애들하고 경쟁해서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나 도퇴되는 건 아닐까 막 이런 생각들 진짜 막 망감이 교차하는 순간들이 분명 이제 펼쳐질 건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진짜 잠깐이에요. 그게 이제 시작이 되면은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가다 보면 분명 금세 적응이 되실 거예요. 근데 그래도 걱정이 되신다면은 이제 현찬아트 채널이 있으니까 근데 그 느낌은 좋은 느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긴장감이 없이 그냥 약간 놀러 간다는 느낌만 있으면 사실 조금 후회되는 일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적당한 긴장감과 두려움은 오히려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너무 지배당해서 좌절하고 무너지면 안 되겠지만 그런 정도의 확신과 설레임과 두려움이 이렇게 동시에 공존하는 상태라면 일단 마음 잘 맞는 동기를 만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나와 잘 맞고 성향이 잘 맞을 것 같은 친구를 잘 만나서 한 학기 동안 같이 다니기도 하고 소통도 하고 그러면서 친해지면서 그런 과정들을 거치다 보면 분명 잘 이겨내실 겁니다. 사장님 중고등학교 때 친구 관계랑 대학교에서의 친구 관계 분위기 느낌이 많이 다를까요? 별거 아닌 걸로 긴장... 근데 건축학과는 진짜 돈독해요. 저는 그 대학교 때 친구들과 밤새고 치킨 뜯고 막 과제하고 이렇게 하면서 진짜 친해져서 지금도 매년 만나고 이렇게 잘 지내는 거 보게 되면 대학교 친구 건축학과 인테리어 이렇게 밤도 자주 새기도 하고 과제가 많고 그런 전공 친구들은 진짜 오래 가요. 그리고 돈독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처럼 진짜 마음 편하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와서 열심히 더 공부하고 까먹지 말 걸 하는 과목들이 몇 개 있거든요. 이제 그런 과목들이 대표적으로 제가 이걸 다시 학생대로 돌아간다면 진짜 까먹지 않고 진짜 제발 다 외우고 싶은 약간 그런 내용들이 첫 번째가 건축법규 그 다음에 건축구조에 의해 건축재료와 국법 그리고 환경시스템 그 다음에 건축시공 이렇게 이 정도 여러분들 제가 적은 이런 과목들 있죠 이거는 꼭 열심히 하세요. 이거는 성적을 떠나서 잘 기록해놓고 나중에 다시 보더라도 꼭 볼 수 있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기록도 잘 해놓으시고 이건 우리가 나중에 건축기사를 보든 건축사 시험을 보든 앞으로 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인데 전혀 배경지식 자체가 없는 거죠. 준섭님 현자님은 자격증 못 따셨나요? 저는 자격증을 안 땄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딸 자격증은 앞으로 딱 하나입니다. 건축사 근데 어떻게 보면 자격증을 땄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건축학과 5년제를 졸업한 게 저는 자격증이라고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당당하게 왜냐하면 5년제를 졸업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진짜 자격증이에요. 진짜 그 졸업증이 자격증이에요. 왜냐하면 이제는 건축사를 시험을 보려면 건축학과 5년제를 나와야지 시험을 볼 수 있으니까 이게 자격증인 거예요. 현자님 공모전이나 졸전에서 컨셉과 사이트의 맥락과 건축의 컨텍스트를 객관적으로 풀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노력을 해야 될까요? 객관적으로 풀어낸다는 거는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논리예요. 논리 논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설계의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 근데 이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실무와는 다른 얘기예요. 제가 학생 때 했던 설계 그리고 공모전 뭐 이런 얘기들인 것 같아요. 즉 컨셉은 문제 해결 방식이고 그리고 사이트의 맥락 컨텍스트 이런 거는 일단 사이트의 맥락은 마지막 어떻게 보면 중요도가 마지막인 것 같아요. 건축의 컨텍스트라는 게 정확히 뭐 어떤 거를 얘기하려고 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하고 싶은 외관에 대한 이미지 내가 완성했을 때 이런 이미지 혹은 형태였으면 좋겠다라는 게 일단은 있어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외관이 형태적인 게 조금 이미지가 있으면 그거가 되기 위한 논리를 찾아야죠.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그 순서대로 가려고 하면은 설계가 논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이트가 있어. 이 사이트에는 이런 특징이 있어. 그 특징은 결국엔 사이트의 맥락이고 그 맥락을 이해했을 때 발견되는 문제가 컨셉인 거예요. 문제. 문제점이 뭔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문제는 좋은 점일 수도 있고 나쁜 점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벤트가 있다는 얘기죠. 사이트가 있는데 사이트에는 이런 특징적인 맥락이 있고 어떠한 이벤트가 있는 거죠. 내가 발견한 그 발견한 이벤트는 좋은 걸 수도 있고 나쁜 걸 수도 있는데 그 이벤트를 해결하는 혹은 다루는 그 방식이 컨셉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쁜 거라면 그 나쁜 거를 건축물이 들어감으로써 그거를 완화해 주거나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꿔주는 그게 컨셉인 건데 그 컨셉이 어떻게 적용돼서 발전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나오는 건데 그 순서대로 다 하려면 절대 좋은 논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타당성이 그래서 순서대로 정리를 해나가되 계속 순서를 왔다갔다 하면서 그거를 논리를 계속 완성시켜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외관에 이미지가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사이트가 있어. 근데 이 사이트가 딱 맞아 떨어지면 좋은데 이게 유동적이에요. 뭐가 먼저라고 감히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사이트를 먼저 정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이 용도의 건물 이런 형태의 건물을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더 쉬운 어쨌든 쉬운 방법은 내가 하고 싶은 건물의 형태 하고 싶은 최종 마감 판넬의 컬러 이미지 형태 뭐 이런 것들이 먼저 정해진다면 그거에 이런 형태의 건물이 되려면 어떤 용도여야 될까 어떤 사이트에 있으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기 더 쉽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넣었을 때는 이 사이트의 맥락을 찾는 것도 더 쉬워지고 그리고 논리를 찾는 것도 쉬워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원했던 이런 이미지 형태는 이런 특징적인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공간의 형태라든가 재료의 형태라든가 색깔의 느낌이라든가 뭔가가 있을 거예요. 어떤 마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에 뭐 막다른 길이 있는 길이어야 된다. 막다른 길이 있어야지 내가 중정을 넣음으로써 거기가 공공보행통로로 만들어져서 내 사이트를 지나다닐 수 있는 원래 돌아가야 됐던 길을 더 이렇게 직진으로 지나갈 수 있게 해준다든가 내가 건물이 들어감으로써 이 사이트에 막혀있던 뭔가 문제를 해결해주는 거죠. 내가 중정이나 혹은 그런 공공보행통로를 계획을 하는데 특징이 필요한 지역을 찾는 건 더 쉽다는 얘기죠. 우리나라에 막다른 길이 있는 곳이 어디 있을까 주변 도시화가 다 진행이 됐는데 이곳만 노후화되어 있는 지역이 있네 그럼 여기는 도시 재생이 필요한 지역이네 하면서 거기다가 내가 하는 건물을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찾는 건 쉬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됐을 때는 내가 하고 싶었던 건물도 있고 그 건물이 되기까지 어울리는 땅도 찾기 쉽고 그렇게 해서 맞아 떨어지면 내가 논리를 정리하기도 더 쉽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이트의 맥락도 그렇고 이제 여러 가지를 다 체크했을 때 정리하기 훨씬 쉬워진다는 거죠. 재벌지망생님 졸업작품을 하고 있습니다. 논리는 가져와서 교수님에게 설득하고 칭찬받았는데 무엇인가를 정의하는 순간 정체되는 기분입니다. 외관에 대한 이미지를 상상하며 작업을 하는 건 유물론적인 것 같은데 왜 외관을 먼저 상상해놓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도 답을 정해놓고 한다는 측면 그리고 외관을 미리 정해놓고 하는 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도 그런 부분을 인정을 해요.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내가 하고자 하는 외관을 찾아놓고 그 외관을 아예 정해놓고 확정지어놓고 그거에 논리를 끼워 맞추라 이 얘기 극단적인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서를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형태도 그 논리대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무조건 바뀌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번에 졸작으로 내가 전시를 하는 모습을 떠올렸을 때 하고 싶은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 아기자기한 것들을 모형이 쫙 있었으면 좋겠었어요. 그리고 판넬이 걸었을 때 하나의 뭔가 노을진 사진처럼 되게 파스텔톤에 해진 노을지는 것 같은 멋진 약간 사진 같은 연출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뭐였는지는 몰랐어요. 저는 그냥 단순하게 주거를 하고 싶다가 있었고 처음엔 주거도 아니었어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고 그냥 판넬이 노을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기자기한 모형이 있고 싶었어요. 근데 그 아기자기한 모형이 있기 위해서는 저는 제가 자그마한 주거들이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고 그 주거를 하기 위해서 공용 공간들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어 공유 주거 이야기도 하고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씩 끼워 맞춰 나갔어요. 내가 하고 싶었던 이미지가 있고 또 내가 하고 싶었던 지속가능에 대한 컨셉이 있었고 근데 지속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처음에는 과제 발표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처음에 저는 이번 졸작을 통해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논리는 누구나 할 수 있다니까요. 지속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지속가능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자연에 대한 이야기 마당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공유주거 공유스페이스에 대한 이야기를 논리적인거를 다 했다구요. 근데 했는데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메스스터디가 들어가야 되고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논리를 만들어놨어도 그 논리를 가지고 설계가 나오는게 아니라는거죠.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는 능력의 차이겠죠. 개인의 차고 근데 저는 그게 안됐다는 얘기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논리 추상적인 논리만을 가지고 설계를 만들어내는게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거에요. 그리고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저도 졸작을 했던 박인석이라는 교수님을 통해서 제가 배운 내용이에요. 건축설계는 순서대로 논리만을 가지고 만들어지는게 아니다. 내가 하고 싶은 외관의 이미지도 있어야 된다. 그 이미지를 토대로 거꾸로 컨셉을 받은대로 찾아가다 보면 내가 처음에 하고 싶은 것과 만나기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건물은 이거였는데 왜 컨셉을 이걸로 잡았지라고 도출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둘의 타협점을 찾아갈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건축설계라는 게 정답을 제가 그냥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외관을 정해놓고 라고 얘기를 한 거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사람에 따라 결국에는 모든 게 다 달라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지만 왔다갔다 하면서 하나의 타협점을 찾아간다는 얘기인 거죠. 어떤 가치관에서는 내가 성적을 잘 받아서 교수님 말을 잘 들어서 성적을 잘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취업을 할 때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을 때 3학년 4학년 5학년 5학년을 오면서 나의 스타일을 정립을 해나가서 얘가 3학년 때부터 선에 대한 게 관심이 많았네 실사 이미지의 스타일을 만들어내는 설계가 아니라 선형으로 만들어내는 이미지 작업들을 많이 했구나 포트폴리오까지 생각하는 그 치밀한 이미지 나의 캐릭터를 만들기 위한 통일성 내 작품의 통일성들을 유지하기 위한 컬러라든가 마감 판넬의 특징이라든가 도면을 그리는 특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유지해 나가는 측면에서 내가 이 마지막 내 포트폴리오의 끝 졸작 전시의 끝 어떻게 보면 그 끝에는 내가 이런 그동안 해왔던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끝을 만들겠다 그 끝의 스타일에 어울리는 단면 투시도에 어울리는 건물은 이렇게 생겨야지 단면 투시도가 예뻐 이렇게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설계 가치관을 추구하느냐에 따라 사실은 다른 거지만 제가 추구한 거는 설계를 쉽게 하기 위한 졸작에서 고생을 덜하고 성적을 더 잘 받고 혹은 포트폴리오를 더 잘 만들기 위한 방법을 저는 항상 말씀드렸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순서대로 설계를 하려고 사이트 분석하고 내가 하고 싶은 가치관을 담아서 그 논리를 정리하고 그거를 공관화시키고 메스 스터디를 들어가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오히려 차라리 우연적으로 사이트에 사각형 그려놓고 아무 선이나 막 그리다가 어? 이 선 3개 너무 예쁜데? 이 선 3개 나 살려보고 싶은데? 하면서 시작하는 게 오히려 더 설계를 하기 쉬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마다 달라요 설계는 정답이 없잖아요 저도 정답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저의 노하우 제가 배운 거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한 개로 듣고 한 개로 올리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그렇다 네 이 정도 네